네 니코시아에 도착했구요. 여기는 솔로몬스케어 스테이션이에요. 버스 타고 왔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성벽 같은게 니코시아 올드시티 성벽입니다. 네 요것도 한번씩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게 니코시아 성벽입니다. 니코시아는 나름 별 모양으로 좀 각이 많은 별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성벽지역입니다. 예 이제 곧 버퍼존 인근으로 갑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건물 보이죠. 오래된 건물부터 이제 지도상으로 버퍼존, 완충지대로 나오구요. 파포스 게이트라는 명칭이 위에 보이실 거구요. 그리고 앞에 지금 이렇게 철조망이 있을 거에요. 이렇게 작은 펜스가 있는데 이게 북, 남북, 니코시아의 경계인 것 같습니다. 즉 남키프로스, 푸키프로스 국경인거죠. 네 이제 쭉 걸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보시면 저 철조망 뒤로 터키랑 이제 왼쪽 터키랑 오른쪽에 북키프로스의 국기가 보입니다. 물론 터키만 일단은 북키프로스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 현재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벽과 위에 철조망이 그 구분을 짓고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조금 설명이 복잡할 것 같긴 한데요. 이 길 따라가 완충지대구요. 그리고 이쪽은 남키프로스 쪽에 남지코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벽 뒤에, 벽 뒤에, 벽 뒤에 있는 거. 저게 파크에요. 저기는 북키프로스 북디코시아구요. 그리고 또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길에서 오른쪽 꺾어서 이 길 있죠 앞에. 이 길도 역시 완충지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이 원형 대부분은 완충지대구요. 이 뒤로는 거의 다 남지코시아, 남키프로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영상에서 이미 세 개의 지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원형 거리, 이게 버포준이구요. 버포준만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꺾이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완충지대 지역이구요. 복잡한데. 이렇게 오른쪽, 이 길도 역시 완충지대입니다. 근데 이 뒤에, 벽 뒤에 있죠? 철조방이 있고 벽 뒤에 넘어가는 거는 북키프로스 북디코시아구요.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들. 저쪽 길이라든지, 저쪽 길 가는 거라든지, 저쪽 길 뒤에 이런 원형 뒷부분들은 남키프로스, 남니코시아입니다. 참 복잡하죠? 예, 프란시스 교황이 뭐 이렇게 환영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하이안 물통 이 벽들 뒤에가, 또 북니코시아, 북키프로스입니다. 네, 뒤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속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네, 저 철조방 뒤에가 북키프로스 북디코시아입니다. 네, 계속 그 곳을 따라 걷고 있구요. 만충지대가 분명히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거진 북니코시아 북키프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포존이 있긴 합니다. 이게 뭔가 좀 어둑어둑한 느낌이 드는 접경지역입니다. 네,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이퍼러스 기억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nothing is gained without sacrifices and freedom without blood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보고 싶은 건, 이게 일단은 완충지역 경계이긴 한데, 보면 뒤에, 이렇게 낡은, 이게 약국인가요? 아무튼 뭐 이런 건물 보이죠? 지금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완충지대에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갈라진 다음에는, 이게 지금 폐건물로 나와 있는 거죠. 원래는 갈라지기 전에는 이게, 엄청 잘 운영됐던 그런 가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보면, 저기엔 또 옷이 걸려 있어요. 네, 빨래가 널려 있습니다. 만충지대에. 네, 아무튼 이 스산한 곳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큐프로스, 남니코시아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넘어가는 호스입니다. 지금 청소부가 보이실 건데요. 청소부 뒤에, 조그만한 파란색, 하얀색 집 있죠? 화살표도 있고요. 저기가 이제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Area Under Turkish Occupation Since 1974 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북부 부분은, 이렇게 지도에 안 나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넘어가면은 또 볼 수 있겠죠? 네, 너무 많았구요. 여기는 터키, 터키 북키프로스입니다. 북키프로스의 북니코시아로 왔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